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역삼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역삼녀 지금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오세요 지금 아유 문이 너무 힘들게 돼있죠 감사합니다 아유 문이 너무 힘들게 돼있죠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같이 가요 우리 같이 가요 우리 좋은 아침이에요 저기 저 이쪽이에요 여기에요 저기 저 이쪽이에요 여기에요 노크해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 볼게요 노크해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 볼게요 예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예 누구세요 예 누구세요 제 이력소는 두 장인데요 뒷장은 없습니까 예 뒷장 내용이 뭔데요 특이사항 자폐스픽트럼장에 제 이력소는 두 장인데요 뒷장은 없습니까 예 뒷장 내용이 뭔데요 특이사항 자폐스픽트럼장에 더 할말은 없고 더 할말은 없고 네 반가워요 반가웠어요 네 반가워요 반가웠어요 너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돼 너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돼 안 하기가 쉽지 않아. 안 하기가 쉽지 않아. 둘이 아는 사이예요? 둘이 아는 사이예요? 혹시 이력서 뒷장도 보셨습니까? 봤어요 뒷장. 자폐라고 적혀 있다던데요. 봤어요 뒷장. 암기력만 뛰어놔도 성적은 나옵니다. 암기력만 뛰어놔도 성적은 나옵니다. 자기소개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기소개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변호사님 첫 출근 날 자기소개 잘했어요. 잘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그러세요 그럼. 네. 그러세요 그럼. 네. 그러세요 그럼. 네. 네. 그리고 이제